구세주의 대화.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수고를 버리고 안식할 때가 벌써 이르렀도다. 안식하는 자는 영원히 안식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항상 위에 있으라. 시간. 당신은. 두려워. 당신을. 분노는 두렵다.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당신은. 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에 관한 이 말을 받아들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총독들과 함께 세웠느니라. 내가 이를 때에 길을 열어 그들이 갈 길을 가르쳤으니 곧 택하신 자들이니라 외로운 자들은 아버지를 알고 진리와 모든 찬송을 믿으며 찬송을 드렸느니라. 그러므로 찬양을 드릴 때에는 이렇게 하라. 아버지. 당신의 독생자를 들으시고 그를 받아들이시고 그에게 안식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말을 들으소서. 점점 닿는 대과로. 당신의 갑옷은. 가볍습니다. 살아있는. 접촉. 말씀. 회개. 생명. 당신. 당신은 고독한 자의 생각이자 온전한 평온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이 선택한 사람의 말을 들은 것처럼 우리의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희생을 통해 이들이 들어갈 것이며 그들의 선행을 통해 이들은 이 눈먼 사지에서 그들의 영혼을 구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멸망의 때가 이르면 처음으로 어둠의 세력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때가 왔다. 그런데 지팡이가 하나 보이면. 세 줄 해독불가. 이를 이해하고. 주지사가. 너에게 닥친다. 진실로 두려움은 힘이다. 그러므로 장차 닥칠 일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그들 중에는 너희를 아끼거나 자비를 베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너희는 지구상의 모든 단어를 마스터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를 보거라. 그것은 폭군이 없는. 규칙이 없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간다. 네가. 너는. 그리고 또한. 너에게. 추론 능력. 추론 능력. 진실의 장소를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러나 너는. 진실. 이. 생활. 그리고 너희의 기쁨. 그래서. 내 영혼이. 그것이. 단어가. 상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독할 수 없는 세 줄. 건너가는 곳이 내 앞에 두렵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한마음으로 그것을 지나쳐라. 그 깊이가 깊기 때문이다. 그 높이는 엄청나다. 단일 마음. 그리고 불. 모든 힘. 당신. 그들. 그리고 힘. 그들은. 영혼. 모든 사람의. 당신은. 그리고. 잊어버린다. 아들. 그리고 당신은. 마태는. 어떻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구주께서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남을 것이요. 너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주님. 이를. 이 영혼들. 이. 이 작은 자들아. 언제. 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는 대과로. 점점점 닿는 대과로. 그들을 받으라. 그들은 죽지 않고. 멸망되지도 않는다. 이는 그들이 자기 배우자와 자기들을 받아들일 자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진리는 지혜로운 자와 의인을 구한다. 의롭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등불은 마음이니 너희 속에 있는 것들이 질서 있게 하여 있으면 너희 몸이 빛나느니라. 너희 마음이 어두운 동안에는 너희 몸이 빛나느니라. 너희는 내가 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내 약속. 내가 보낸다. 그의 제자들은 주님. 구하고. 밝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일 구하는 자는. 일 드러내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주님. 제가. 말할 때 누가. 그리고 듣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말하는 자는 듣는 자가 되고. 보는 자는 나타내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가 눈물을 흘리는 동안에 그 몸을 어디서 메고. 웃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는 대과로 점점점 닿는 대과로. 그 일로 인해 울고. 남아있고 마음이 웃는다. 영. 사람이. 어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빛은 어둠이다. 서서. 빛을 보지 못하며. 거짓말은. 그들은. 에서 그것들을 가져왔다. 당신은. 을 주시고.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여는 대과로 점점점 닿는 대과로. 여는 대과로 점점점 닿는 대과로. 영원히. 그러면 위에 모든 힘이 아래 사람들도 그러하리라.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유다가 말했습니다. 주님.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흑암과 물과 물 위에 영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는 대과로 점점점 닿는 대과로.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라. 내 속에서. 권세와 신비. 영이여. 사악함에서. 나오는 이라. 마음이. 보라. 말했다. 주님. 가 어디에 세워지고. 어디에 참마음이 존재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의 불이. 둘 다 존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 존재하게 되었고. 참마음이 그들 안에. 생겨났다. 사람이 그의 영혼을 높이면 그가 높아지리라. 그리고 마태는 그에게. 가. 을 가져갔고. 을. 를. 맡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는 대과로 점점점 닿는 대과로. 너희와. 너희 마음의 모든 일을. 따르는 것이. 너희보다 강하니라. 너희 마음이. 위의 권세와 아래의 권세를 이기는 수단.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권세 있는 자는 그것을 버리고 회개하라. 찾아서 기뻐하라. 유다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나는 만물이. 위에 있는 표징과 같이. 존재함을 봅니다. 이로 말미야마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주를 지으실 때에 그분이. 그것에서 물을 주시니. 그분의 말씀이 그것에서 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하게 되었다. 그것은 길보다 높았다. 온 땅을 에워싸고. 물을 모은. 그 밖에 존재하며. 물. 큰 불이 그들을 벽처럼 둘러싸며. 한때 많은 것들이 되었느니라. 그 안에 있는 것과 분리됨에. 가 세워짐에 하나님이. 를 보시며 이르시되 가서 너희에게서. 대대로. 세세에 걸쳐 부족함이 없느니라. 그리하면 젖쌤과 꿀쌤과 기름과 포도주와 아름다운 실과와 단맛과 좋은 뿌리를 내어 대대로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이마다. 그리고 그것은 위에. 서있고. 그 아름다움을. 밖에는 큰 빛이 있었고. 강력하고. 그것과 비슷하니. 그것이.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영겁의 위와 아래. 여는 대과로. 점점점 닿는 대과로. 불 속에서 취하여져서. 그것은. 위와 아래로 흩어졌다. 그들에게 달려있는 모든 일은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 위에.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들에게 달려있다. 유다가 이 말을 듣고 몸을 굽혀. 그리고 주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형제들을 불러 너희가 아들에게 묻는 것을 어디에 두겠느냐. 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자매여 이것을 마음에 담아 둘만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이런 일을 알 수 없느니라. 여는 대과로 점점점 닿는 대과로. 나와서. 들어가. 그들이 이 메마른 우주를. 저지하지 못하도록 말이다. 마태는 주여 악이 없고 오히려 순수한 빛이 있는 생명의 곳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마태 형제여 니가 이 육체를 가지고 다니는 한 그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주님 제가 볼 수 없더라도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그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서 그것을 보았고. 그의 선하심으로 그것을 이루었다. 유다는 주님 땅을 흔드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돌을 집어 손에 쥐시며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것은 돌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빛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불이 타오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불이 뿌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먼저 물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그가 거기서 침례를 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바람이 어떻게 불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바람과 함께 날아가 버릴 것이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육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육체와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를 알 수 있겠느냐.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것들이 숨겨져 있다. 악의 근원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 낯설지 않다. 자신이 어떻게 왔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갈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그는 이 우주에 낯선 사람이 아니다. 여는 대과로 점점점 닿는 대과로 심표. 그런 다음 그는 유다와 마태와 마리아 하늘과 땅의 가장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손을 얹었을 때 그들은 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유다가 눈을 들어 지극히 높은 곳을 보았고 아래에 있는 무적행도 보았다. 유다가 마태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누가 능히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오를 수 있고 깊은 구덩이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엄청난 불이 있고 심히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서 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거기 서 있을 때 그는 그것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왜 내려왔느냐. 인자가 그들에게 무난하여 이르시되 한권세의 씨가 부족하여 땅 깊은 곳으로 내려갔더니 위대하신 이가 이를 기억하시고 말씀을 그에게 보내어 기르셨느니라. 그 앞에 선이 첫째 말씀이 실패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에 놀라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악을 고려하는 것이 쓸모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8.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눈에 보이는 음성과 번개불같이 선이는 빛으로 올려지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주님 여기 나타나시기 전에 당신을 찬양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든 찬양이 당신 때문에 존재합니다. 아니면 누가 당신을 축복할 것입니까. 모든 축복이 당신에게서 나옵니다. 40. 그들이 거기 서 있을 때 그는 두 영이 큰 번개 속에서 한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자에게서 말씀이 나왔다. 그들에게 그들의 옷을 주어라. 그리고 작은 것이 큰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받아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가 가졌던 제자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여는 대과로 점점점 닿는 대과로. 악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서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는 대과로 점점점 닿는 대과로. 그들이. 거대해지는 것을 볼 때. 그들은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원한 존재를 본다면 그것은 위대한 비전이다. 그들은 모두 그에게 그것에 대해 말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떻게 보고자 하느냐. 일시적인 이상으로 보느냐. 영원한 이상으로 보느냐.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따를 수 있는 것을 구원하고 그것을 찾고 그 안에서 말하도록 힘쓰라. 그러면 너희가 구하는 대로 모든 것이 너희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말하노니 진실로 너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그 안에 계시는 이라. 유다가 말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을 원합니다.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는 대과로 점점점 닿는 대과로. 살아있는 거주 전체 결핍. 유다가 말했다. 누구입니까?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는 대과로 점점점 닿는 대과로. 모든 일은. 그 나머지는 내 것이니라. 유다가 말하였다. 보라. 총독들이 우리 위에 거함으로 그들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저희의 왕이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시기를 벌인 후에는 빛을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리라. 하신지라. 유다가 우리 옷을 어떻게 가져가 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자도 있고 받을 자도 있느니라. 이는 너희에게 옷을 주는 자들이니라. 그러나 사람에게 생명의 옷을 주신 것은 자기가 갈 길을 알기 때문이요. 나도 닿기 어렵도다. 마리아는 그러므로 매일의 악함에 대하여 일꾼이 먹을 것을 받을 자격이 있고 제자가 그 선생을 닮느니라. 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완전히 이해한 여인으로서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분께 충만한 것이 무엇이고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충만한 데서 나서 부족한 곳에 거주하는 또다. 보라 그의 빛이 내게 쏟아졌느니라. 하신니라. 마태가 말했습니다. 주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고 산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에게 물은 말은 너 외에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일도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게 활력을 주는 것이 없어지면 그도 없어지리라. 죽은 자라고 부르는 이라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을 떠날 때에는 살아있는 것이 부르심을 받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진리를 위하여 그들이 죽고 사는 것이 어찌 됨이니까? 주님은 진리로 난 자마다 죽지 아니하고 여자에게서 난 자마다 죽는 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주님 제가 무엇을 얻으려고 여기까지 왔는지 아니면 손해를 보려고 여기에 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너는 게시자의 풍성함을 밝히 드러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진리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내가 없는 곳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주님 당신은 두렵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여는 대과로 점점점 닿는 대과로 당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는 왜 우리는 즉시 쉬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네가 이 짐을 내려놓을 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작은 것이 어떻게 큰 것과 결합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따라올 수 없는 일을 버리면 안식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자여 이것이 그들의 재산이니라 왜냐하면 이 우주의 는 이고 그 금과 은은 속이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하는 일이 완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일에 대비하라. 자기 눈을 발견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는 살인도 아니하였고 죽임을 당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왔느니라. 승리했다. 유다가 말했다. 주님 길의 시작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사랑과 선함이다. 만일 총독들에게 이것들 중 하나가 있었다면 악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는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일에 종말을 염려하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모든 것을 너희가 깨달았고 믿음으로 받았으니 너희가 알았으면 그것은 너희의 것이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은 네가 닿을 수 있는 곳에 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같이 이루어진 것은 다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게시하시는 이는 볼 수 있는 이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두 명의 제자들이 그에게 스승님 평온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당신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진리의 비밀에 관하여 내가 죽게 아르는 것이 오직 하나 있으니 곧 우리가 이 일에 서서 우주 앞에 투명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유다가 마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썩어짐을 떠날 때 입게 될 옷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총독들과 행정관들은 일시적으로 허락된 옷을 가지고 있으니 영원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진리의 자녀로서 이 일시적인 옷을 입지 말 것이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벗으면 복을 받으리라. 밖에서는 큰 일이 아니니라. 여는 대과로 점점점 닿는 대과로 점 말했다. 말하노니 나는 주님은 너희 아버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저 겨자씨는 어떤 것입니까 하늘에서 온 것입니까 땅에서 온 것입니까 주님은 아버지께서 자기를 위하여 우주를 지으셨을 때 마녀의 어머니에게서 많은 것을 남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말씀하시고 행하시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말했다. 당신은 진리의 마음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은 여자가 없는 곳에서 기도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여자가 없는 곳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여자의 일을 멸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해산방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해산이 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그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해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마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의 행위가 총독들을 해산할 것입니다. 여는 대과로 점점점 닿는 대과로. 그리하여 우리는 그들을 위해 준비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옳다. 너희를 보느냐.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을 보느냐. 이제 보라. 참말씀이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무적행에 이르러 묵묵히 번개와 함께 해산하시느니라. 그것을 보거나 압도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천사나 권위가 있기 전에 이 길 즉 이 길을 더 잘 알고 있다. 여는 대과로 점점점 닿는 대과로. 오히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속한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가 알고 있는 길을 갈 것이다. 통치자들이 거대해질지라도 그들은 거기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들어보라. 나조차도 도달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마리아는 주님께 이를 해체하는 일이 있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내가 해산하면 아시다시피 유다가 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칼이 어떻게 보이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빛이 어떻게 보입니까. 주님은 그 안에 영원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누가 누구의 행위를 용서합니까. 우주가 하는 일을 누가 용서합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를 아는 자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너희는 노여움과 시기를 버리고 너희. 그리고 다음 18줄은 사실상 해독 불가능. 점점점 그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래서 당신은 너의 영과 영혼을 오류로 이끌지 않을 것이다.